이러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올바른 걸 밝혀줘야 되고 잘못된 걸 해야지 그럼 인터뷰를 정정당당하게 좀 응해주시겠어요? 뭘 정정당당히 해요? 난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해요 뉴스타파에서 뭐 저 저 이 저 나쁜 시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아 모르셨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 그럼 정말 불법이 없었습니까? 없어 없어 진짜 이제 그만해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거 하겠어 뉴스타파에 대한민국 교재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국고보정은 부정수급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고보정은 부정수급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렇죠 단체가 제일 중성적인 단체입니까? 아 참 이상한 사람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고화 해소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불법이라면 판소해 오케이 네 불법이라면 판소해